어 교대 하신 거예요? 네. 몇 분씩 교대 하신 거예요? 네? 30분? 50분? 몇 분씩 교대 하신 거예요? 30분. 30분이요? 네. 지금 두 군데서 찍으신 거예요? 30분. 식량 이런 전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... 이렇게 하는 일이 많나요? 이거... 징도하고? 이거 징도하고? 궁금한 건 안 남겨서 같은데? 이거? 네. 우리보다 더 똑똑한데 왜 이런 거야? 더 모르는 게 없나. 옆에서 여기는 거다. 나의 안정적이다. 제가 거리는 날씨가 보인다. 난 안정적이다. 다시 alleg히는다. 나의 안정적이다. 나는 걸어다고 한다. 이건 하나句 입장에 있습니다. 발음을 안정적이다. 그냥 이대로 이동하는 날이 있습니다. 축구할 때 미스, 미스 하면 이거 뺏기잖아요. 거기다가 미스, 미스 나한테 주라고 이런 식으로 있어. 아, 그런 거지? 여기서 뻥, 뻥, 뻥. 맞지 않나? 여러분, 이 아웃크레드 맞지 않나요? 옛날에 제가 한 번 다녔 전에 경영인들이 많았고 제가 파트너한테 아웃크레드 파트너 안 받았거든요. 한 잔 왔다고. 한 잔 걸었는데 실판도 실패하고 진행하는 사람도 몰라서 방에 왔다고. 또 이렇게 뺏겨서. 뭔가 이 비쎄. 네. 재환이하고 미국 선생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거? 오케이. 다기도 싫어요? 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